달리기는 누가 빠르지? 달리기는 빠를 것 같은데? 은우가 빠르니? 달리기요? 근육맨보단 빠를 것 같습니다. 근육맨보단 빠를 것 같습니다. 런닝맨 한 번 이겨볼까요? 오케이! 그래! 런닝맨 한 번 이겨볼까요? 은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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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우리야! 은우야! 은우야! 승리! 승리! 형 근데 제가 마지막에 도전한 거예요. 여행없어. 형 솔직히 이게 그리고 제일 굴욕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? 형 뛸 때 이렇게 뛰어야 하는데 은우는 형을 이렇게 보면서 뛰었어. 형을 이렇게 보면서 뛰었어. 야골이는 나는 볼라 그랬어. 형을 이렇게 보면서 뛰었어. 나는 볼라 그랬어. 약간 좀 단정함과 발랄함을 섞어 놓은 것 같은. 약간 유치원 졸업식 느낌. 사나이퍼. 사나이퍼. 좋아 좋아. 그럼 밥 안 먹으면 만절리야. 만절리야. 가스가 안 돼. 가스가 안 돼. 왜 그러지? 가스비 안 내신 거 아니에요? 야 야 야. 야 오늘 차발통 나왔다. 한 번 먹으면 살아갈 수 있으면 뭐 선택할 거예요? 음식? 딱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어. 죽을 때까지. 그러면 뭐가 있을까? 난 김치찌개? 삼겹살에 볶음밥을 볶아준다면 삼겹살. 세상이랑 섞으면 안 돼요. 왜 안 돼. 제육볶음. 아 저도 제육볶음. 양념이 안 돼 있어. 야 제육볶음에 양념이 안 돼 있어. 야 제육볶음에 양념이 안 돼 있다라고. 너 양아치야. 야 차가치. 한 번 이루어드렸습니다. 잘못 들었어요. 16이야 바보야. 그것도 16이래. similarities. HRÁLEUpACIPATUM. ưng